안녕하세요 오늘은 여기 송복동 자이 1차 송복동 자이 1차 아파트 구요 여기 이렇게 어 간제실이 따로 이렇게 있습니다 아파트 정문에 LPR 도 설치되어 있구요 어 지금 보시면 저기 입구 쪽에 하나테크인 베스트 샷입니다 피에노 908 1r 일겁니다 여기에 총 3개가 설치가 되어 있구요 이렇게 여기 출입 쪽에다가 아파트에 뭐 어떤 ai 기능을 이용한 어떤 사람이 되었던 차량이 되었던 어떤 고시간대 몇시 때 쯤에 이동을 했는지 관리 포인트를 잡아 놓은 상황입니다 이벤트 검색할 수 항상 할 수 있게끔 그리고 지금 이제 간제실로 제가 잠깐 들어가보면 이제 이 간제실에는 총 이제 일반 lcd 모니터가 6장이 이렇게 구현되어 있구요 여기에 cms 하고 이제 간제 근무 하시는 분들 여러분 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니터는 이제 일반 모니터 6개에 저희 nds 솔로를 쓴 겁니다 솔로는 이제 어 지금 이 공간에는 지금 보이질 않아서 제가 찾아서 확인 드릴 수 없고 어 제가 몇가지 이제 레이아웃을 잡아 놓았는데요 자 cms 에 보시면 이제 항상 아시잖아요 뭐 이렇게 vms 는 이렇게 포트 변경해서 오일리 채널 짜리가 들어가 있구요 vms 오일리 이렇게 세 가지로 등록을 해 놓았고 이제 레이아웃들도 이렇게 좀 짜놨습니다 이렇게 옥상 옥상대로 분리를 했구요 될 수 있으면 뭐 옥상 및 분리수거장 이런걸 띄워서 이런식으로 자 지금부터 이제 ip홀에 가동되는 퍼포먼스를 좀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f5를 누르면 이렇게 제가 홀 승강기 따로 불린거 더블클릭 하시면 이런식으로 뿌려 지게끔 됐구요 자 다음 주차장 주차장만 따로 모아서 또 제가 더블클릭 하게 되면 요런식으로 뿌려 지게 해 놓았고 그리고 주차장 동선 파악 누르면 요런식으로 주차장만 따로 모아서 여기 이거는 이제 주차장 옥의 계단입니다 옥의 계단만 따로 모아서 이제 주차장에서 어떤 사람이 지나갔는지 확인할 수 있게끔 만들었고 그리고 놀이터 이제 전체 영상 요런식으로 꾸며놨고 다 복상 전체 화면 이런식으로 예 요런식으로 만들어 줬구요 cms 검색 화면을 제가 또 만들어 놨는데 요렇게 중간 모니터에다가 저희 cms를 이렇게 열어 놨습니다 클릭하시고 원하시는 화면을 클릭하신 다음에 이제 뭐 바로 검색을 하실 수 있게끔 저기에서도 같이 시간대 선택하시고 플레이 하셔서 요렇게 사람 이제 동선이나 이런거를 확인하실 수 있게끔 이런식으로 구성을 해 두었습니다 요런 부분 자 일단 여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지금은 이제 여기 송복자이 아파트에 베스트샷 검색 방법을 설명해 드릴게요 베스트샷 카메라는 총 3개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어 여기 보시면 정문쪽에 정문이 어디있네요 정문이 이런데 보시면 베스트샷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는 검색을 들어가시면 어 여기 확장 단추 보이시죠 여기 보시면 이벤트 검색 표시 얘를 눌러주면 확장키가 나오구요 그럼 제가 와이진에 베스트샷이라고 이렇게 설정을 한 다음에 검색을 누르시면 네 이벤트들이 이렇게 올라오죠 버스도 마찬가지고 노란색 버스 자 이거는 어 아마 따로 이제 또 보시면 아시다시피 차량 관리해서 색상을 제가 노란색 차량을 찾고 싶다 요런 메뉴라고 해서 검색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노란색 들어간 배열들이 나오게 되죠 요런 봉고차 같은 경우에 더블클릭을 하시면 밑에는 자동 재생 약 7초 정도 해놨구요 클릭을 하시면 아 요렇게 요걸 클릭하시면 아 이거는 최근 거니까 아직 안 올라오는거고 요런 식으로 버스나 뭐 봉고차 한번 찾아볼까요 봉고차 같은 경우에 클릭을 하시면 요렇게 봉고차가 어느 동선 어느 동양 사람도 마찬가지겠죠 사람도 상의에 붉은색 계열의 검색을 눌러서 요런 분 이런 부분이 클릭을 했을 때 어디로 이 학생이 어디로 해서 지나가는지 요런 식으로 선별해서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예 베스트샷 내용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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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